백부야! 백부야! 으아악! 수용할 수 있는 마리수가 한정되어 있고요. 근데 그에 비해서 버려진 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입양과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. 저희가 뭣 때문에 온지 아는가? 모를 것 같아요. 또 다른 곳은 고르기와 프로듀스에 들을때 그리고 다른 곳은 그룹이 어떻게 되세요? 그리고 그건 그룹이 아는가? 모든 곳은 그룹이 아는가? 이제 그룹이 아는가? 어휴 나 제 깔아져가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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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도 않고 시원하고 좋지 응 저 세계만 모ammen 모연 멸치 멸치 머리 아니 못먹으면 먹띵이는 사람이 먹고 멸치 대가루는 벼꺼우면 주려고 이게 다 애끼놨지 벼꺼우랑 같이 놀아 나는 이럴라 여기다가 놀아 벼꺼야 제가 놀아 벼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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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푸저 따고 꼬리 흙중고 여보세요 거기 저 가축병원이죠? 배꽃이 좀 어때요? 저 상태가